하나 둘 작은 기타 하나와 아름다운 널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게 없어 I'm still dreaming 이런 날이 내게도 거짓말처럼 찾아왔어 Oh my god Oops baby 천사가 떨어진 줄 알았었나 I love you I love you 나 정말 약속할게요 변하지 않을게요 I love you I love you 소중한 사랑을 선물해준 너에게 하루에도 수백 번 해주고 싶은 말 I love you I love you 여성팬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디가 이렇게 좋고 또 비결은 뭐예요? 뭔가 여성분들이 봤을 때 중성적인 매력이 있나봐요 아 중성적인 매력이 있나봐요 약간 멋부다 네 멋부연을 하더라고요 멋부다 아 멋지다 플러스 이쁘다 저의 기자가 된다면 문별이 사귀고싶은 멤버는 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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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저는 왜ody 핫! 핫! 혜인이가 되게 애교가 좀 많죠 아니요 아니다니까 처음에는 인정 안 하죠 인정이 묻어나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기분 좋게 만들어준죠 막 애교 부려서 저의 마음을 정말 낮게 보다 오늘 너무 좋아요 나 정말 약속할게요